해야 되니까.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니죠. 김진태 씨의 4.15 총선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다 조작을 한 거죠.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구 갑의 동산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면을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3.4 플러스 24.4 미래통합당의 김진태가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23.4%를 도둑질해 가지고 더블당 허영에게 24.4%를 더해 준 거죠. 여기서 아마 이 차이는 엄재철한테서 약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진태 씨는 30% 정도 훔쳤습니다. 30% 4명의 여러분들 그런 후보가 출마했는데 4.15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는 조작값 30%를 적용해 가지고 100장당 30장을 훔친 거죠. 그러니 김진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자수 21,077장 가운데서 30% 된 6,320 세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허영에게 플러스 6,320 세장을 더해 준 거죠. 조작규모는 12,646표입니다. 만 6,000표 정도를 조작했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이게 더블당이 여러분들 한 부정선거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진태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블당이 4.15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그대로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김진태가 출마했던 선거구에서 12,646표를 훔친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12,000표 정도를 훔치는데 김진태가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가지고 원래 선거는 4번 5번 6번이 진짜니까 김진태가 3,022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허영이 66,917표를 얻었고 김진태가 57,293표를 얻어 가지고 약 9,000표 차이로 허영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김진태가 3,000표 차이로 이겼는데 허영이 뭐죠 한 9,000표 차이로 이겼다 이런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조작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영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8%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6%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비슷하게 나와야 58%, 12% 정도를 더해 준 겁니다. 김진태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투표율이 37%입니다. 12% 정도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해 가지고 표를 도덕질을 하고 쑤셔주고 이게 남조선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북조선 선관위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전투표한 사람들은 비밀투표 비밀 원칙도 이런 비밀투표 원칙도 다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모집단이 13만 명이고 사전투표 표본집단이 여러분들 5만 7천이고 당일투표 표본집단이 7만 4천입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표본집단이 되는 겁니다. 모집단 13만 사전 5만 7천 당일 7만 4천 통계학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표본의 수가 큰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계학이 이야기한 대수의 법칙에 법칙입니다. 법칙에 따르게 되면 특정후보의 총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12% 마이너스 12%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대법관들이라는 인간들이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천부를 받을 인간들인 겁니다. 이런 짓을 했는데 4.15 총선에 검찰총장을 하거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입을 담은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들아. 너희 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정간 외우받고 수십억씩 해가지고 새끼들이 다 참정권을 박탈당해 특정계급에서 여러분들 통제를 받는 압제에 시달리는 그런 세상이 나올 건데 너희가 인간이가 너희가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방식이란 것은 착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위가 가짜입니다. 허영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58 당일투표율 46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플러스 12% 김진태 미래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 37 당일 투표 득표율 49 차익값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2% 이런 수치 어떻게 차익값이 12.175 마이너스 12.175가 나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질을 누가 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권순일 선관위원장 조혜주 선관위 사무총장 하에서 이렇게 조작질을 한 겁니다.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쏟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조작해서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소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이 이런 말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무는 것이 최선이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차익값이 나왔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사전투표 조작을 확신하고 차익값 그래프를 여러분들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해가지고 정상투표까지 딱 여러분들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조작에 사용한 규칙 조작값이 여러분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조작값이 5%인 겁니다. 그 조작값 5%를 이용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자료를 다 조작되기 이전에 원위치를 다 시켜가지고 그 진짜 후보별 득표수와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람 정상투표 어떻게 나오는가 허영 더블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47% 당일 득표율 46% 사전빼기 당일 플러스 1% 김진태 사전투표 득표율 49% 당일 투표 득표율 49% 차익값 0% 그래서 뭐죠 허영은 0.978 김진태는 마이너스 0.978 무시할 만큼 정도 오차 범위에 들어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값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차익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차익값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과학적으로 딱 분석 했으니까 남조선 선관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입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배춧잎 사전투표지 뭐 붉은 화살표 사전투표지 빠빠단 사전투표 는 화성에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 행상 보건 투표 투표를 사용했다 그런 거짓말을 여러분들 막 쏟아내고 그것을 뭡니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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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다고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대가리 흔들지만 그러나 너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조작된 득표수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죄악을 저지른 선관위를 두둔하고 정호하는 대통령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악과 타협한 대통령이 오래 가겠습니까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과 달리 한 사회라는 것은 수많은 이익이 여러분들 충돌한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정의의 기치를 높게 들지 않고는 여러분들 나라를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꼼수를 써가지고 대충 덮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5천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댓글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중앙동화에서 약간이라도 뭡니까 선거 부정 이슈를 다루는 게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보라면 윤석열 이가 이러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눈을 감겠죠. 눈을 감고 애들 여러분 놀 때 눈 감으면 안 보인다고 애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공명호 tv의 선거 컨텐츠를 다룰 때 여러분들 밑에 나와서 한 사람들은 약간 편향된 그런 그룹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선중앙동화나 문화일보나 이러면 이런데 선거 부정에 관해서 조금이란 단신 기사가 나오게 되면 그 밑에 뭐죠 국민들의 아우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대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윤 대통령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국힘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너거는 진짜 뭐뭐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건데 너는 진짜 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건데 표를 달라면 뭐 진실이 좀 있어야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고결한 걸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 가지고 한 자리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우습네요 김진태 씨는 뭐 정치를 또 계속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침묵 하니까 또 강원도지사도 나와 가 강원도지사도 하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에서는 뭐 그냥 입 다무는 게 최고인 겁니다 승관위에 민경욱 의원 고생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한 자리 또 만들어주 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만일에 가상 시나리오 한번 씌워보시죠 그러면 김진태 후보가 강원도지사를 하지 않고 다시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경우라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승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전문가가 작성한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이 전망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5% 정도 올리게 되면은 올리게 되면은 만 4,426표 정도를 쑤셔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허영이 7만 5,020표 김진태 가 6만 3,616표니까 만 2천 표절을 완전히 대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완전히 국힘당을 전국에서 대패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한 5,6십 적 정도 차지하는 군소정당을 그냥 전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시연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입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에 해당하는 전산상으로 존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 보다 훨씬 높은 가짜 사전투표율을 발표 하고 그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만큼 유력 및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블당 후방에 쑤셔 넣어주고 있는 대패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냥 이게 김진태 후보가 출마했던 4.15 총선의 춘천여름 선거구 사례지만 이게 전국 사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떨어뜨려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이게 7.5% 대신에 8% 더 올리면 그냥 더 큰 폭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4.15 총선의 조작되기 이젠도 다 복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상투표일 때 2024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얼마를 조작했는지 또 발표를 하겠죠 거의 뭐 다 끝나고 났으니까 그때야 뭐 관계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활용된 신종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방법의 사전투표율 뻥튀기기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방식 그것을 통해서 확보된 가짜 사전투표수를 전부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넣어 주기 이 방식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강력하고 거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방식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결정판이다 최종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아무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국힘당은 대패고 윤 대통령도 대패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하나도 과장 안 합니다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